네, 현장 X-ray 새해 첫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UNS사우징의 신경철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들어주시죠. 네, 이제 새해가 바로 시작됐는데요. 급변한 정세 속에서 부동산의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도 그렇게 옥석을 가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이렇게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가 바뀌었는데 새해 경자년에 또 어떤 대책을 갖고 어떤 지식을 갖고 부동산에 대처를 해야 될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유익한 이슈 브리핑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이제 많은 선택지가 놓여져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선택하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제하자, 이 위험은 좀 피하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방향성이 좀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디가 좋은지를 선택하는 것보다 아, 어디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리스크를 줄여하다 보면은 방향이 보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공급이 좀 늘어나는 현장 같은 경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이네요, 벌써. 1, 2, 3월 달에 서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 그닥 좋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를 살펴보니까 송파나 강동, 고독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시다시피 송파나 강동 지역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개발 호재도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오시티를 중심으로 한 만세 대가량만 공급이 늘어나도 전월세와 매매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작년 초에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지역도 대규모의 공급이 들어가면 부동산 가격에 조정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학습 효과를 제가 이미 했단 말이에요. 올 초에도, 올해도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지 확정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특수 수요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도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어떤 대학 중심으로, 대학 중심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룸 수업을 하던 분들이 대학에서 직접 기숙사를 지어버리니까 많은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났고요. 또 어떤 지방의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면 조선, 자동차이면 자동차. 이렇게 특수 산업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임대사업을 했던 분들이 그 산업 자체가 망가지니까 그 도시를 떠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 수요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사업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불특정 다수, 다양한 수요층들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너무 미래가치에는 기대지 말자라는 게 요인인데요. 지금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 들어오게 되면, 그런데 앞으로 재가발이 되게 되면, 앞으로 재건축이 되게 되면 이거 좀 좋아질 거다라는 이런 미래가치에 너무 기대게 되면 현재의 내가 투자한 비용에 대한, 기회 비용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옥석을 가릴 때, 지금도 어느 정도 수요층들이 받쳐주고 지금도 어느 정도 산업이 있고 좋은 곳인데,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 그런 것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미래가치에 너무 기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너무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올해도 조금만 부동산이 과열되는 증상이 보여지면 또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정부의 방향성이 있어요. 정부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잡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맞서서 정권이 바뀌면 좋아지겠지, 이거는 더 이상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책에 반하는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책의 방향은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주차자다든가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과열 증상이 보일수록 심해질 텐데, 그런 것에 맞서지 말고, 그냥 정부가 양성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 위주로 가게 되면 투자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리스크를 제거하게 되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앵글이 좁혀지니까, 투자의 방향이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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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